흥보가 밖을 나와보니 중이 왔거늘 여보시오 태사님 여보시오 태사님 내 집을 둘러보 내 집을 둘러보 서발 장대로 휘둘러도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오 서발 장대로 휘둘러도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오 물건이 아니고 문적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오 문적 문적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오 저 중이 대답어대 저 중이 대답어대 서승은 걸승으로 택문전을 당도하니 곡소리가 낭작허늘 생사가 밑판이라 무슨 연고가 계시온지요 흥보가 대답하되 권솔들은 다솔하고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 오는 길이요 불쌍하오 복이라 하는 것은 임자가 따로 없는 것이니 소승지를 따라오면 집터 하나를 잡아드리리다 도사가 도사니까 위험있게 집 뭐든지 말도 그렇게 그냥 범상은 따라와요 집터 하나 잡아줄게 아 뭐 그리워 살다보면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것도 아니여 따라와봐 내가 집터 하나 잡아줄 거인게 그렇게 하고 갈수록 하자냐 도사님이 아 뭐 이렇게 울었어 그러면서 아 왜 이렇게 울고 그리워 그냥 곡소리가 왜 이리해 집에 조상 났어 뭔일이여 동네가 다 시끄러워 왜 그러냐고 울음소리가 왜 이러냐고 동네에 그냥 응 아 사람길 있는 거다니여 달아와봐 내가 집도 하나 잡아줄라니까 그리고 하하하하 전라도 스님은 그런지 전라도 스님이라고 그러겄어요 안그러면 되지 여기 저 이 스님은 표진말씨를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이 분은 그냥 하늘에서 들어온 스님 하늘 표진말 서울 상각상 밑에 스님 같은데 한양서 추벌하던 스님이거나 서울말씨를 대편으로 됐습니다 화장실에 붙여놓고 해보십시오 다음주에는 꼭 선생님 앞에서 쭉쭉쭉쭉쭉 그러세요 박흥부가 시작 박흥부가 조하 조하 고 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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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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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호 시장 조호 아니지,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지 초호호워 와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초호호와 아니, 초호호 와 초호호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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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호 호 와 초 호 호 와 초 호 호 호 와 시작 초 호 호 호 와 그렇지 초 호 호 호 와 초 호 호 호 와 이렇게 해서 두 박자가 한 거야 초 호 호 와 시작 초 호 호화 아 공 대사 대사 티롤 대사 티롤 아니지 누가 그렇게 티롤 아니요 티롤 안 배우셨으니까 티롤 똑같이 티롤 티롤 그치? 티롤 티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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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 번 더 박흥포가 이렇게 좀 힘쓸 볼을 내어서 가 이렇게 시작 박흥포가 그치? 그렇게 약간 좀 힘쓸스럽게 좋아 라 고 좋아 라 고 거기를 어가 조음이 내려가는 거야 아 좋아 좋아 음을 맞춰야지 가 좋아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호 가 좋아 이렇게 시작 좋아 아니야 오가 미리 올라가지 말고 좋아 시작 좋아 라 고 그렇죠 대사 뒤를 대사 뒤를 대사 뒤를 다 간다 이모롱 이모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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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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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고 지내고 하나 쉬하지 내고 이모롱을 지내고 지내고 이모롱을 지내고 지내고 이모롱을 지내고 너무 길어 내고 너무 길어 내고 간단하고 한 박자를 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소삼바 내고 시작 내고 이거 쉬는 거야 이모롱을 지내고 18개를 내가 쳤어 다시 시작 이모롱을 지내고 저 고개를 저 고개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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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서 두 박자로 가야 되니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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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서서 그렇게 넘어 쉬는 거예요 다시 이모롱을 진대고 이모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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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이모 이가 너무 내려와 이모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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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내고 시작 지리내고 시작 지리내고 저 고개를 넘어 넘어 서서 저 고개를 넘어 넘어 서서 그렇지 넘어 넘어 서서 그렇지 다시 이모롱을 이 이모를 那么 이모 이모롱 이모롱을 이모 이모롱을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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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저 고개를 넘어서서 어머니 많이 좋아졌어 넘어서서 저 고개를 넘어서서 저 고개를 넘어서서 저 고개를 넘어서서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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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 모렁을 이 모렁을 이 모렁을 지내고 지내고 저 고개를 넘어서서 저 고개를 넘어서서 어렵지요? 그동안 배웠던 어떤 노래보다 너무나 너무나 어렵지요? 길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으니 길지는 않으니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면 돼요 많이 욕심 안 내시면 돼요 몇 장 더 하시면 이렇게 배워요 다시 갈게요 박흥보부터 제가 해드릴게요 박흥보부터 박흥보부터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좋아라고 좋아라고 음을 잡으시네요 대사, 대사 뒤를 대사 뒤를 따로 간다 따로 간다 이 모롱을 지내고 이 모롱을 지내고 저 고개를 너머 저 고개를 너머 저 고개를 너머 어서서 한 곳을 한 곳을 당도여 당도여 그 자리에 가 우뚝 서더니만은 서더니만은 이 명당을 아르시오 이 명당을 아르시오 전아지 최일 강산 청아지 최일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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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산 강산 그렇죠 이 머롱을 지내고 이 머롱을 지내고 저 고개를 넘어서서 저 고개를 넘어서서 한 곳을 당도여 한 곳을 당도여 당도여 그 자리에 가도 서더니만 원 그 자리에 가도 서더니만 원 한 박자를 쉬어야지 그 자리에 가도 서더니만 원 시작 그 자리에 가도 서더니만 원 이 명당을 아르시오 이 명당을 아르시오 천하질 천하질 강산 천하질 시작 천하질 그렇지 천하질 시작 천하질 최일 최일 아니 천하질 최일 천하질 최일 천하질 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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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강 nan 강 강 강 사 Glo 강 강 강 강 강 강 강 이만큼만 나가. 이모룽을 지내고 이모룽을 지내고 저 고개를 넘어서서 저 고개를 넘어서서 한 곳을 당도하여 한 곳을 당도하여 많이 좋아졌어요. 그 자리에 가 우뚝 서두님 번호 그 자리에 가 우뚝 쉬면 안 돼. 그 자리에 가 우뚝 서두님 그 자리에 가 우뚝 서두님 아는 이명당을 아르시오 이명당을 아르시오 아르시오 이명당을 아르시오 제이 1 항산 그러죠. 인자 여기에서 청소리가 나오요. 인자 나와. 인자 나오. 한 번만 더 하고 한 번만 더 하고 고교 전병 그쪽 쉬었다 고고서 맨 사탕 하나 썸먹고 하겠네. 박긍보가! 헤이! 박긍보가! 오메 잘한 거! 좋아! 라! 고! 헤이! 좋아! 고!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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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당을 앓으시오 천하직 제일 공선 천하직 제일 공선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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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그냥 금으로 명당이니 이미 나와야 되니까 강산을 유지해야지 떨어지면 안 되잖아 강산 그렇지 그렇지 그저 하향두 갓둔 명당이니 이 명당에다 대강 성주를 허시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거 이제 나중에 배우고 여기까지 잘해갖고 오셔 그래야 뒤에 이쁜 소리로 배울 수가 있다고 어려운 개로 그니까 이제 사탕 하나씩 당 떨어졌음 개로 돌려보고 된 개로 돌리고 자기야 두 개씩 잡수시라고 그래 네 다 다 다 한글자막 by 한효정